가시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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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울면 안 돼 손이 아니야! 그거 엄마 거야! 장난감 아니야! 엄마 거야! 내 거야 야 내놔! 아니야! 손이 엄마 거 내 거 내 거 소녀 내꺼 엄마 올려 두기만 하자 소녀 아니야 소녀야 갖고와 소녀 엄마 주세요 엄마 거예요 엄마 거예요 내꺼라 그랬지 너 내꺼라 했다 내꺼라 했다 장난감이 아니라 엄마 거예요 니께 아니에요 장난감 아니에요 엄마 거예요 엄마 거예요 엄마 거예요 엄마 거 엄마 지켜본다 지켜본다 건들기만 해 미치겠다 저거 꽂혔어 어떡하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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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냐 저렇게 지꺼라 그래? 소녀꺼에요? 구경만 좀 해보자 소녀야 엄마 그거 사놓고 만져봐도 못했다 쟤들아 엄마 그거 사놓고 만져봐도 못했다 소녀꺼에요? 구경만 좀 해보자 소녀야 구경만 좀 해보자 구경만 좀 해보자 소녀 내놔 왜 이상한거 훔쳐가고 있어 소녀 내놔 소녀 내놔 빨리 내놔 이걸 왜 훔쳐가는거야 진짜 어? 소녀 이거 금이야? 돈이야? 뭐야 이게 어? 아니야 소녀야 방금 올려놨다 방금 올려놨어 소녀 훔쳐가지마 마지막으로 너 믿는다 나 이제 너 안 믿을거야 빨리 놔 빨리 놔 빨리 놔 빨리 놔 너 안 닿는데 둘꺼야 놔 여기 어디다 숨기지 어디인지 모르지 어디인지 모르지 엎지롱 어디인지 모르겠지 어디인지 모르겠지 어디인지 모르겠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지쳤다 지쳤다 까꿍 까꿍 나 아까 저기 있잖아 ㅋㅋㅋㅋㅋㅋ 하보야 소녀야 등장 위치 어둡다 어? 달콤 일찌 다 먹기 오랫동안 다시 먹을까? ㅋㅋㅋㅋㅋㅋ